한 통계에 의하면 심부전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던 환자는 5년 내 사망률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이것은 위암의 생존률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심부전이라는 것은 단어에서 보시다시피 심장 기능의 부전입니다. 심장 기능은 뭐냐면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펌프 같은 거예요. 피를 받아다가 짜줘서 온몸으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피를 받는 능력 혹은 짜주는 능력 이 두 능력 중에 하나나 혹은 둘 다 기능이 떨어져서 그것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제일 흔한 것은 걸어다닐 때라든가 계단을 걸으실 때라든지 이럴 때 평소에는 이 정도 걷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숨이 갑자기 2, 3개월 전부터 너무 차요. 이렇게 증상을 호소하시면서 오십니다. 사실은 심부전의 증상 굉장히 다양해서 단순히 피로감이 늘었다든지 아니면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식욕이 굉장히 떨어졌다든지 몸무게가 늘거나 줄었다든지 다 심부전의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펌프라고 했잖아요. 펌프로 피를 짜서 온몸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원활하게 펌프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체액의 저류가 옵니다. 그래서 피에서 심장에서 혈관으로 해서 말초장기로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다리라든지 허리라든지 쪽 중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해서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심부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종의 특징은 양쪽 다리가 한쪽만 붙는 게 아니고 양쪽 다리가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들어간 상태에서 튀어나오지 않는 함유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물론 똑같은 함유부종이 심부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콩팥이 나빠서도 같은 형태의 부종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혈전이 생겨서 생기는 다리부종은 물론 혈전 있는 다리 한쪽에만 생기겠죠. 하지만 양쪽 다 함유부종이 생기는 것이 심부전으로 인한 부종의 특징입니다. 심장질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협심증 그리고 심부전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심장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는 걸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높아갖고 동맥 경과 심해서 막혔다. 그러면 협심증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협심증이 원인이 되는 관상공백 질환이 심부전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하나는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심장이 필요로 하는 산소나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가 협심증인 거고요. 심부전은 그야말로 심장 기능이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증상도 통증과 숨찬 증상 이렇게 대표적 증상이 다르고요. 심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은 대표적으로는 심장을 먹여 살리는 동맥이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의 에너지와 산소가 계속 필요로 하는데 그걸 적절히 공급이 안 될 경우 생기는 심부전을 우리가 허혈성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심부전의 원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고혈압 치료를 잘 못 받으실 때 고혈압성 심부전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줄었고요. 세 번째는 어떤 유전자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심장 자체가 커지면서 근육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이 확장성 심근병증인데요. 이런 것들도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근염을 앓고 나서의 후유증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근육 자체의 어떤 특수한 단백질이 침착하는 아밀로이드증이나 다른 전신질환에 의해서 심장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 심부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가 나갈 수가 없죠.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기능이 심부전이 생겨서 점점점 떨어지면 결국에는 생존이 불가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심부전으로 인해서 입원을 하셨던 환자는 5년 내 사망률이 거의 50% 육박합니다. 이것은 위암의 생존율과 비슷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암과 비슷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다. 치료를 잘 받아야지만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심부전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심장 기능을 다시 개선시켜주기 위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 치료로서도 전혀 호전이 없는 중증 심부전으로 가게 되면 인공 심장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심부전 예방의 키는 역시 심부전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심부전 원인이 관상동맥 질환,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 고혈압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질환을 잘 치료하는 것이 결국에는 심부전으로 가는 것에 대한 예방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소에 이런 고지방식이라든지 비만을 예방하고 고지혈증을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의 병을 예방하는 길이 되겠고요. 또 고혈압도 치료받지 않은 높은 혈압이 계속되면 심부전이 생기기 때문에 혈압을 빨리 진단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키가 되겠습니다. 혈압이 계속되면 상대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혈압이 계속되면 상대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혈압이 계속된 현관의 병을 예방하는 기상으로 적으신 두 가지ellaAN 한 번 더 혈압이 계속되면 상대가 되었습니다. 아멘